스톡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과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태양기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양기계 박창협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태양기계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하고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인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여 두 가지 분야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은 현대장차, 기아장차, 1차 협력업체로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해외로는 GM과 포드, 아우디, 이스즈, 캐트필라 등 유럽 및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헬스케어는 2015년 말에 쇼핑몰을 열어서 현재는 국내와 중국에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력 사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단연 자동차 부품 사업일 텐데요. 최근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세계 1위 중장비 업체인 캐트필라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수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스즈도 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획기적인 것은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의 만이라는 상용차 업체에 저희가 직접 독일로 수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만에 의하면 사시 부품 중에 만에 직접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저희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관련한 이전 기사 내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지난해였습니다. 13년 연속 적자 기업 두원전공을 인수한 뒤에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있다, 이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정상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시너지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나요? 네. 우선은 노사 안정과 경영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분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출을 늘리고 독자 상품을 개발하여 신뢰와 안정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진행형이 있죠. 신성장 동역으로 헬스케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와 공기질에 대한 요망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전부터 미세먼지와 가스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헬스케어 부품 중에 저희가 스스로 선에어케어라는 공기 측정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제품을 히트 500 상품으로 지정해 주셔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근본 11월부터는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분류해서 CO2와 함께 미세먼지 CO2, 초미세먼지 CO2 제품으로 고객의 요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헬스케어 제품 중 하나인 안구건조증 치료기를 데이터 홈쇼핑 업체인 B쇼핑과 K쇼핑을 통해서 금년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헬스케어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죠? 네 정부에서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국에 판매를 한번 해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일단 초기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통하여 B2C 사업은 중국의 티몰, 징동, 타오바오로를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B2B 사업은 알리바마를 통해서 또는 코트라를 통해서 거래선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고요. 올 연말 실적 예상치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헬스케어 제품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미묘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약 3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크게 신장하여 약 3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동차 부품과 헬스케어를 합하여 올해 매출은 315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는 3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태양기계 코넥스 시장에 생장되어 있죠. 앞으로 코스닥 이전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헬스케어가 성공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헬스케어 매출이 30억에서 50억이 될 시점이 그 추진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매출이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달성할 거로 보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사업이 성공하는 그 시점에서 코스닥 이전도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태양기계 박창엽 대표 모시고 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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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